육기 강의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한 번째 시간으로 육기 42장 7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육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 종 육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육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육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 종 육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닷과 나마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다라. 욕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네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욕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일천결이와 암락이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 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유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귀한이 차서 죽었다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욕기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욕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였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욕을 부르시고 욕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욕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얼굴을 돌려서 엘리바스 이하 욕의 친구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욕의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골자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욕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놓고 말을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로 하지 아니한 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귀에 거슬렸느냐 하면 바보 소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8절 저 중간 좀 지나서 보면 너희의 욕의 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욕의 한 대로 하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외웠던 우리 본문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소리를 한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소리치고 알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도 다 헤아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보죠. 하나님이 제 친구가 욕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까지 그 말은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쪽 진리를 온 진리처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철저하게 선악을 가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엽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정확한 대답이 되기를 못했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엽의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시된 진리를 논할 때에는 개시되기 아니한 진리의 오묘함이 있다는 사실도 긍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공의밖에 모르시는 분처럼 강변하다가 엽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잘못했다면 엽이 크게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명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들이 영혼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는 식으로만 계속 몰고 갔을 때 듣는 사람이 상처입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에 빠지는가를 우리는 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또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저 자신이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가르치니까 전부 진리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잘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개시되신 예수 그리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알까요? 끝이 없죠. 적은 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치우셔서 말하기 쉽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색칠하기가 쉽습니다. 참 두려워요. 제가 국민학교 때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알아듣는 설교도 있고 못 알아듣는 설교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시골교회에 오셔서 어려운 고생과 또 피곤을 무릅쓰고 그 당시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훌륭한 지조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교 스타일은 대부분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힘을 다해 소리를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설교 비하면 저는 설교가 아니에요. 확 막 그냥 어디 하나님만 의식하고 앞에 누가 앉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땀을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교육자들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몇 분들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설교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행여나 사람의 말이 들어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이 잘못한 말이 있다면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남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 기도를 하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소울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게 안 하는 것 뿐이지. 왜 그 당시에 그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배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세 친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또 용서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8절 보니까 수송아지 일곱하고 수양 일곱을 가지고 가서 누구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배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배에게 그 재물을 갖다 주면 여배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 셋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내 종 여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배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배를 중간에 세우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함으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누굽니까? 여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상처입은 여비 용서를 해야 자기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처입은 자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수순을 밟으세요. 여배 친구들이 잘못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겠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비는 단단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상처 준 여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비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것입니다. 여비는 세 친구들로부터 무척 괴롭힘을 받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가 번제물을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대신 기도해 줄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요구했을 때 그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비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형은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저렇게 노여워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노여워하시지 아니할까? 내가 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한 게 많은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나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일을 떠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책망하시지 않을까? 나를 왜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실까?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야 된다. 여비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이 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비의 친구들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여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용서의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비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비에서 일장을 펴면 어떤 여비 등장합니까? 아들들을 앞에 앉히는 없고, 딸들을 앉히는 없고 그 아들,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욕지서 마지막에 와서 욕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욕지서를 끝마무리 합니까?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실머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앞을 떠나는 것이 여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욕지서의 장엄한 대단어는 화해하, 화해와, 회복에서 급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해, 화목이라는 말이죠. 저도 발음이 어떤 데 잘 안 나와요. 화해, 화해, 화목, 화해와 화해와 뭐라고요? 회복. 이것이 욕지서의 대단언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욕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원안을 샀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극적이고 감동적인 회복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욕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를 하자 즉시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욕이 그 벗떨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욕이 그 벗떨을 위하여 빌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빌고 난 다음에 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빌고 난 다음에 혹은 빌 때에 여호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보면 용서, 화해는 욕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욕의 병을 치료하셨고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욕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돌려주셨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욕은 아직도 제 뜸 위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몸에는 혼대가 나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체험한 은혜에 충만하여 원수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욕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공경을 돌이켜 갑절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용서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화해가 축복을 안겨주는 기적같은 회복을 맛보도록 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욕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앞에 놓고 친한 마음으로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의 썩은 몸을 치유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를 가만히 따라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낀 것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욕이 분명히 느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욕이 힘을 얻자마자 그는 두 발로 벌떡 일어나 먼지를 툭툭 털고 쉽차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잿더미를 떠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옛날 소유보다 갑절로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외삼촌댁에 가서 짧은 몇 해 안 되는 기간 안에 갑부가 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요백에 그냥 한량 없도록 물길에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부 갑절이죠. 12절 보면 양이 1만 4천이고 약대가 6천이고 소가 1천결이고 암락이 1천이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모르죠. 목장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저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돈 계산을 하면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요사이 뭐 재산 공개하면서 하도 어마어마하게 공개들을 하니까 또 그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적어도 그 공개한 액수의 10배는 또 계산해서 보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아 대단하대요. 재산을 어디서 다 그렇게 모았는지 참 대단해요. 그런 재산 모으신 분들 한테 이거 뭐 세 발에 피지요. 뭐 양 한 마리 팔아와야 네 푼데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소 깃거대요. 요사이 뭐 소값 별것도 아니죠. 뭐 몇 개 되겠어요. 그러나 옛날 그 당시는 전부 전부 뭐 증권도 아니요. 화폐도 아니요. 무슨 뭐 수표도 아니고 전적으로 진성 가지고 자기 부를 계산한 시대니까 벌써 몇 천만만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부지요. 그러니 이거 반만 가지고 있어도 동방의 제일가는 부자라고 했는데 갑절로 받았으니까 그냥 동서양의 제일가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만 그렇게 갑절로 줬나요? 아니죠. 자식도 갑절로 주었죠.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습니다. 아닌데 일장에 보니까 식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면 갑절로 주었으면 스무 명을 주어야 정상인데 여기 아들 일곱, 딸 셋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갑절이라고 하느냐. 갑절이에요. 천상에 열 심남 맺고 지금 땅에 심남 맺으니까 갑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데 또 여기 스무 명이 될 거 없죠. 열 명만 주면 되죠. 그럼 짐승을 왜 갑으로 줬나 주죠? 짐승 중에는 천당에 관계 하나도 없거든. 전부 땅에 있으니까. 그건 뭐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몰살한 짐승들 그거 다 죽음으로 끝났지 그게 모두 천국 같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갑절로 주어야 갑이 되는 거고 천국과 사는 놈은 거기 사니까 그만큼 주어도 합하면 고비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손들도 4대 4대 손을 볼 정도로 그는 많은 후손을 거느렸으니 그것도 고비요. 그 다음에 그의 수명도 보니까 고비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욕기서를 처음에 할 때 그의 나이 그저 대충 어림잡아서 60 아니면 70이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냐 추측입니다. 그러나 왜 그와 같은 계산을 하는가 바로 이 140년을 살게 했으니까 140년을 반으로 짜기면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70이지 아 그러니까 요비 처음에 고난받을 때 나이가 거의 70 가까워졌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부로 해서 140년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아무튼 전부 고부로 받았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금 6장 37절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용서 아닙니까. 다른 형제에게 내가 무언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값나가는 건 뭐냐 묻는 답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는데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욕이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가 번제를 대심드리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받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실의 은혜를 주셨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욕이 갑절로 복을 받아 또다시 동방에 세일 가는 사람이 되자 그의 문전이 성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해 하는 말이 나오지 이해 이해라는 뜻이 뭐죠? 이해 적당히 아세요. 옛날 말이니까 이해 그렇게 되니까 욕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욕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밑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요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선물을 주었죠. 뭡니까? 금 한쪽 옥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형제 자매 뭐 전에 알던 자들은 욕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동네밖 쓰레기장으로 욕을 몰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옛날 고대 사이에 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뭐 기끗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뭐 도시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시족사회니까 그저 다 혈련으로 그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한 동네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욕이 하늘로부터 무슨 천벌을 받았는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한순간에 산거지가 되고 다시 치료받을 수 없는 다시 고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을 그의 몸에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욕을 갑자기 천대하면서 몰아내고 욕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호전되어 전에도 동방의 제1인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분자가 부자가 되고 몸의 병이 떠나고 기끄대지자 대문 앞에 사람들이 취를 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완전히 순수할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계산적이고요. 간사한 구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정성 집에 개가 죽으면 어떻다고요?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성이 죽으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여배 주변에 있던 소위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한순간 몰락하면서 곁에 있던 사람들 특히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과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세월이 좋을 때 가까이 사귀었던 친구들이나 울다리가 되었던 형제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소망이 없어 보이면 멀리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당하는 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했고 믿었던 자들이 주는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고통과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요번 분명히 자기 주변에 있던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평연할 수 없는 저울로 달할 수가 없는 무거운 고통을 요번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권자에서 물러앉은 두 대통령 사이가 화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죠.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에 권자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를 꼭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변호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데 대한 배신감, 모욕감을 한 사람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 말 맞더나 나에게 친구가 누가 있나 친구라면 딱 한 사람뿐인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할 정도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입니다. 요비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친지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전부 찾아와서 새삼스럽게 금소각을 들고 오고 금고리를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와서 또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며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참 보면 인간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욕은 그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죄없다고 축제 세우던 바보 같은 자신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을 자기가 받지 못할 리가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의 그는 은혜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분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네요.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딸들에게 무슨 재산을 나누어준다든지 유산을 준다든지 사업을 준 산업을 이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나라에서도 딸들에게 무슨 재산을 나누어줄 때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딸들만 있을 때는 아들에게 주듯이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분 아들이 일곱이나 되면서도 딸 셋에게 재산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딸들의 이름이 다 나와있고 천하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칭찬도 들어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딸 셋이 다 고스란히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딸들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비 딸을 아들처럼 같이 취급을 했을까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비 체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아무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신 이 마당에 아들 찾고 딸 찾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관수 찾고 전통 찾고 이웃 사람 눈치 보고 할 거 뭐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나도 나눠줄 때 아들 찾고 딸 찾고 할 거 없이 다 나눠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대상을 가리는 법이 아닙니다.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은혜가 임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은혜가 여자에게까지 미치고 성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고 폭료로운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건강한 사회에서는 병약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유대나라에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죄인에게까지 미친다. 은혜는 사람 가리지 않냐고 다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비 아들딸 가리지 않냐고 재산을 나누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비 실천한 용서와 화해가 그에게 영혼의 회복 건강의 회복 또 재물과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핵심이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나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의 나무꽃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귀한 메시지의 궐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회복의 그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아는 고통을 당하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중에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욕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세상에서 꿈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몸이 다시 왕태되리라고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잃어버린 자식 다시 얻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미 다 자기 손에서 날라간 재산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상상 못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 가족 이 몸이 썩은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젠 난 별 볼일 없다 난 벌장 다 봤다 그러므로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주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미래의 소망을 내세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아직 살고 있을 때 욕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요한 실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욕처럼 세상에서 어떤 낙이나 위로를 받으리라고 아예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나이도 다 많이 먹었고 이제 뭐 힘도 없고 내 힘으로 이제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세울 가능성도 없고 뭐 여러가지 그렇다고 아들따를 지금 많이 낳아가지고 뭐 또 내일을 기대할 만한 그런 여건도 못되고 뭐 이제 세상에서는 다 글러먹었다 예수를 잘 믿고 천당이나 가자 하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실위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졸이요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 영적이고 반드시 내세적인 것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행복만 논하고 내세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상처입은 자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어느 날인가 회복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아나요? 아들이 없어서 섭섭해하는 분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주신 딸들을 통해서 열라들보다도 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안겨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 죽고 하나 남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 노년의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던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실패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욕을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세요. 그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회복의 기적은 욕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구약실 때 욕을 다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똑같은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의 욕의 욕기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욕은 아닙니다. 욕하고 같은 점보다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욕처럼 세상에서 소문난 부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욕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그야말로 빈손든 거지가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욕처럼 고치기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들은 욕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것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그도 소유했고 나도 소유했고 그도 모시고 나도 모셨어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욕을 장바닥에 있을 때에 그 크신 팔로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심차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땅바닥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속박 혹은 포로생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무슨 병을 고쳐주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병만 공경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난만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삽니다. 자동차 없어도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행복해합니다. 남 앞에 조금도 꾸김살이 없이 떳떳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은 사람을 가두는 걸 말합니다. 포로처럼 꽉 매넣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마음이 그 가난 때문에 속박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중병을 앓고 있기는 합니다만 병상에서도 찬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병 중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환하게 웃고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은 공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록도에 갔을 때 나환자들이 와서 함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뜨미로 밀려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인간 대우합니까? 그러나 그 병 중에서도 그들은 병에 매이지를 않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꼭 천사가 찬송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제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운동병이 그들에게 공경이냐?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베의 병을 돌려주셨다 하지 않고 공경을 돌려주셨다 할 때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건강 재산 자녀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베 그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속박당한 영혼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셨다는 말입니다. 공경을 돌이켜셨다 하는 말은 재산도 주고 다시 자녀들도 주고 아내도 돌아오게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억압하던 모든 쇄사슬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육신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켜주시는 시켜주시는 자미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복을 원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지의를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상처입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공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때 수고의 대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 준 자들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에 속박당한 노예입니다.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욕의 완전한 인격은 예수님 같습니다. 욕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욕이 애매한 고난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과 흡사합니다. 욕이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죄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욕이 버림당한 것이나 또 욕이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 친구를 용서하고 친기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내시면서 그를 못 박아 죽이는 많은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욕이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욕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처럼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처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임합니다. 용서할 때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를 제뜸 위에서 하나님이 왕자에 앉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서 주시는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요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달갑지 않고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잘만 이용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막힌 은혜를 안겨줍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값설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되고요. 그러므로 역정을 만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낙심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나를 생각하세요.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이 10절을 계속 암송하시면서 엽이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다. 하는 그 테마를 마음에 담고 이 구절을 계속 외우시면 여러분들도 엽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나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엽이 그 벗터를 위하여 빌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엽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엽에게 그전 소유보다 합절이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통을 자주 맛보고 어떤 때는 낭떠러지에서 깜짝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감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맛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산이 가로막는 것처럼 암담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엽이 체험하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엽이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엽이 자기의 받은 은혜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고 형제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때에 엽이 회복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안겨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엽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주여 그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 있으니까 주여 엽을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주여 엽에게 다시 곱절로 돌려주신 것처럼 돌려주시옵소서 그리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인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고통이 떠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엽을 생각하기가 없어서 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매일매일을 새롭게 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생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생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